지금 시작하는 중 명수씨야 박씨 박씨 미쳤어 왜이래 드라이브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가끔 그 핏샷이 문제야. 핏샷이 안 나와요. 드라이브가 많아서 오우 야 똑같아 이게 뭐 친 게 아닌데 페이스가 마이너스 1.4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별로 안 되나 승리는 그쪽으로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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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보려중 아시아 민구 Collar 서식아 아우 날씨 10발 걱정하겠어? 야 홀스피 60정도? 아 이거 나이 진짜 이거 톨이 좋아 꽃이 많이 나고 어우 진짜 와 미쳤는데 갑자기 갑자기 왜 거기니 됐어 갑자기 깜짝이야